저, 특별히 방 구경해 봐도 돼요? 어? 누나야! 아, 좀 지켜! 아, 맞다. 오늘 중요한 걸어 있었는데. 누나가 나가서 좀 받아와. 라면 괜찮으세요? 음! 뭐야, 뭐야, 뭐야? 오랜만이에요. 안전 안 해요? 왜 지금 연말로 나와요? 안전하라고 했지. 총 높게 올려. 높게! 드시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하시고. 부부 공감대 같은 것도 해볼까? 남편의 시선, 아내의 시선이 다른 거? 와이프들이. 아니, 이거 안 보여? 아니, 덜 말랐는데 어떻게 온겨. 닦아서. 봉수! 우리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애플탑 앞에서 회의를 하려고 모른 거야. 혐과 색, 욕. 민원을 올리지 않으면 그냥 냅둔다, 이거야. 지금 민원 들어올 일이 없어. 암궈부터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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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